자 그럼 경훈씨 무슨 노래에요? 노사연씨 노래 맞나? 아니요 이 마음 다시 여기에라는 곡인데 제가 이번에 대결할 노래인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이 대결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까? 3편 3편 어느새 그리운 듯 설레인 더운 가슴으로 헤매던 바람일 뿐 끝내 못 잊을 그날이 지구 또다시 눈앞에 불성이는 흐린 두 눈으로 들어봐도 안울일 뿐 아 나의 사랑이 때론 아주 멍무새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곳에 던져버리고 싶을 뿐 하지만 저쯤 멀어진 그리운 우리의 사랑 제가 흔한 세상에 대답이 없는 너의 뒷모습 난 다시 여기에 아 나의 사랑은 때론 아주 먼 곳에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곳에 던져버리고 싶을 뿐 하지만 저저러지 그리 우리의 사랑 대답이 없는 너의 뒷모습 내 맘 다시 오길 내 맘 다시 오길 감사합니다 좋죠 노사연씨가 나는 노사연씨를 억수로 좋아해요 노사연씨는 자기 주관대로 노래를 하잖아요 1인 페이스 노래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노래를 행사장에서 안 먹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노래 먹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노래 먹혀요 지뢰 겁먹고 행사장에서 빠른 노래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마음 먹지 마시라고 그러면 안 돼